법인 공제사항은 회사 운영에 사용된 거의 대부분의 비용이 해당됩니다. 렌트, 프로모션, 그리고 엔터테인먼트, 원자재 비용, 산라리, 은행이자, 프로페셔널 피스, 여행비용, 홈오피스, 트랜스포테이션, 차 유지비, 식비, 기프트 비용 등의 굿윌, 법인 설립비용, 라이센스피 같은 것도 있습니다. 부동산, 차, 가구 등 1년 이상 사용 가능하며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한 해에 전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. 이런 것은 감가상각을 하시면 되고요. 만약에 홈오피스나 트람블 비용이 개인과 회사 용도가 병행한 경우에는 회사용으로 쓴 부분만 계산해서 공제하시면 됩니다. 국세청에서 받아주지 않는 회사 비용에는 벌금 내신 거, 지나치게 비싼 선물 등이 있고 또한 개인 헬스클럽 멤버십이나 영수증이 없어 증명불가한 지출들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